겉은 깜빡이나 더 찬양한 microscope 썬집에서 베이블 하나 사와서 변으로만 잘라주고 바닥에 올려가면 그릇에 비싼 바보기 그냥 베이블에 블루 치즈를 발라주면 이렇게 발라주면 주의가 더 이끈다 별 차이는 없지만 몸에 조금 좋다는 견후드리는 설탕은 이걸로 크림치즈로 뿌려줍니다 너무 얇게 뿌리면 우리가 원하는 파티처가 안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너무 많이 뿌려버리면 너무 딱딱해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적당냐 근데 여기서 단 하나 이 상태에서 토치로 구우면 나무가 다 그러니까 우리는 팬을 바꿔주겠어요 두 주문해야겠어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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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고춧가루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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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